전혁민이 붙여줍니다. 스테버 헤딩 패스 송창호 꺾어줬습니다. 전혁철 지나갑니다. 전혁철 아주 지금도 정확하게 우측을 보고 지금 감아때렸거든요. 괜히 전혁철 선수를 투입시킨 게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상당히 좋은 슈팅이에요. 오른손을 드롭고요. 이력주 헤딩 들어오고 합니다. 강수해 와 대단합니다. 이건 어떻게 막나요? 저건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평생의 축구화사로는 고정훈 해설위원도 저건 막을 수 없다던 헤딩이었습니다. 와 대단합니다. 김신대 원샷 원킥이네요. 올 시즌 치유골 아 정말 멋있는 골이고 패스 좋았고요. 김승민이 이런데 한 번에 무너뜨리네요. 한 번에 동생의 축구화사로가 경기에서 159골이 되네요. 이동국은 골을 넣을 때마다 레전드가 됩니다. 짧게 갈지 길게 갈지. 길게. 슛! 들어갑니다. 왼발 다이렉슛 골! 박성수 참 센스가 있던 곳이 뒤쪽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잡아줬으면 사실 에스티벤 선수가 약간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팀 찬스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곧바로 발리스킹으로 연결해서 아주 멋진 골을 뽑아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